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9월 2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저는 네파교회와 놀스베이를 섬기는 정선옥이라고 합니다 먼저 기도드리고 오늘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깊이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반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하루를 살아가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하루도 선택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강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제4기 제1과 완벽한 우주에서의 반역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1월 소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완벽하게 창조된 이 지구에 사탄으로 말미암아 제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결과 더럽혀졌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월요일 소지의 제목은 자유의지 사랑의 기초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많은 위험 부담을 안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반려견을 키웁니다 이제는 집에 기르는 동물의 개념을 넘어서서 가족의 개념으로 넘어갔습니다 한 마리의 강아지를 키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부담도 될 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문제와 정서적인 비용을 지불해야만이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집안에 어떤 장식하는 개의 인형을 가져 넣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개의 보험을 들어야 할 만큼 많은 경제적인 비용을 감당하면서까지 반려견을 키울까요 그것은 단순히 장식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가지는 친밀감을 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개가 자신의 주인을 향한 선택적인 사랑을 나누기 때문에 개는 동물의 개념을 넘어서 이제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집안에 기르는 개와 주인과의 아무런 유대관계를 맺지 아니한다면 그는 가족의 관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 집에 기르는 강아지가 생명과 주인을 향한 자유의지에 의한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이쁜 강아지를 알지라도 가족이기보다는 하나의 장식품으로 전략하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과 자유의지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집안 어디엔가에 둘 하나의 장식품으로 우리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나누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사랑의 관계를 맺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반려견을 키우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관계가 너무나 좋아서 단순히 집안의 장식품인 인형이 아닌 살아있는 개를 키우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면 얼마나 큰 위험요소가 따란다는 것을 아셨지만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란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분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해 죽도록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사랑을 냅다 내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허락한 이 자유의지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5절에 보면 이 말의 의미는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사랑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신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무한한 사랑에 우리가 감사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확실한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에게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는 이 호소는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들에게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요구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웃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의 깊이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동하여 하나님의 피조물인 그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사랑과 더 큰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우리가 선물로 받은 이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고 서로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유의지가 또 그 선택이 때로는 엄청난 비극을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집안에 장식품으로 있는 인형은 절대로 일을 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가진 반려동물들은 하루에도 수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집안의 물건들을 파손하기도 하고 집안의 대소변을 하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사람에게 상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부여된 자유의지는 잘못함의 이처럼 이런 엄청난 비극을 가져올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도 아셨습니다 실제로 사탄은 하늘에서 자유의지를 오용함으로 말미암아 반영을 일으켰고 아단과 하와는 자유의지를 오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맛인 선악과를 모금으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한 이 지구를 재로 들여폈습니다 마치 강아지를 두고 외출하고 돌아와 보니 집안이 온통 아수라당이 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처럼 오랫동안 인류를 괴롭혀온 이 죄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나는 엄청난 축복을 얻기 위해 주어진 자유의지를 오용했기 때문에 이르러 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죄는 사탄에 의해서 발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죄를 지을 가망성을 열어두시기는 했지만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탄이요 아단과 하와요 우리들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죄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사실은 언제나 우리에게 감동입니다 마치 외출하고 돌아와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집을 누가 치웁니까 그 집을 치우는 몫은 누구의 몫입니까 아수라장으로 만든 장본인인 강아지의 몫입니까 저는 그런 경우를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오로지 주인의 몫입니다 왜냐하면 반려견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인은 집안을 치우고 다시 함께 한 집에서 그 강아지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과 강아지의 작은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최소한 강아지는 주인을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강아지는 주인 곁을 맴돌기는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그 뒷처리를 다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도 합니다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는 한 분이 이런 말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배신을 하지만 강아지는 뭘 하지 않는다? 배신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최소한 우리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13페이지에는 영감의 교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이므로 모든 지성적 존재들의 행복은 그들이 이 의의 대원칙과 완전히 일치함에 달려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사랑의 봉사, 곧 당신의 품석을 인식함으로 소산하는 봉사를 원하신다 그분은 강제적 굴종을 기뻐하지 않으심으로 모든 존재로 하여금 하나님께 자원하여 봉사하도록 그들에게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원한 사랑의 관계를 믿기 위해 엄청난 위험부담을 안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실제로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도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또 반응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고 싶지만 너무나 자주 인간적인 욕심에 따라 사용함으로 죄에 빠지곤 합니다 제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도록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달리 정말 우리가 연약한 의지를 가진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말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오늘의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당신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룹 것이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